이거 아시죠? 구워가지고 팩에다 넣어놓은 거 숙주 앞바다 스멜 숙주 앞바다 스멜이 쫙 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숙주 앞바다에다가 MSG 프린 스멜 좋아요 주인 발 스멜 모와이마이 모 섬기 딕시 쇠쇠니 허와니 뻥스러 아이고저기 허우 회사인데 옆에 사람이 겨드랑이 때리고 있대요 50대씩 조용지 좋아 조용지씨께 하나 드릴게요 회사 분위기 좋으니까 달라면 주는 건가요? 그럼 나는 재미좀 줘요 라고 하셨고요 재미만 드리겠습니다 Can you feel me? Can you feel me? Can you feel me? Give me my zippo Can you feel me? Can you feel me? Give me my zippo 여기는 왜 간식이 매일 이 모양이야 라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주셨는데 일단 잡숴봐 일단 잡숴봐 잡숴보면 그런 얘기가 달라지는 일단 잡숴봐 당기시는 분들은 편의즘에 가면 편의즘에 가면 마음껏 잡수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편의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수많은 여러분께 생일 베리 감사드리고 선물 못 드린 분께는 쏘리베리 죄송 드리겠습니다. 생일!